454번 주어 my sister 한다 동사 does 그 다음에 그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이거는 주어가 있는데 대절이 아니라 왓절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의 목적어 없거든요 자 그래서 what she must not do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must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 부모님이 외출할 때 왼절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when our parents go out